돌아온 평화와 삼신여신 어떻게 된 거지? 용화, 세라야 지금 마지막 기회 간다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얼티밋 메가 악한 블레이드에 써보자 알았어 메가 악한 말대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겠어 얼티밋 메가 악한 플레이드! 메가 악한 공격!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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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차원 이동 에너지가 반응이 없는 거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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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안개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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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만약 이 에너지를 역으로 이용해서 테라핀을 공격한다면 아! 그런 수가 있었구나 배탄 크런치! 스페이드 투 해머! 너무 무모하지만 어쩔 수 없지 발로노이드! 글라디우스! 무모해도 이길 수만 있다면 그람대문! 드릴 소우드 버스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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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지! 으아! 흐하하하! 하! 아니! 잠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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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데라볼의 힘으로! 으아! 생명을 기른 이 지구에! 으아! 으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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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생명의 힘을! 아, 이럴수가! 테라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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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다, 이게 말로만 듣던 비야! 우리 하늘에 비가 오다니! 어휴... 믿기지가 않아... 테라볼 마저 우릴 버린 줄 알았는데... 기쁜 일은 키라앤에게도 생겼다. 아버님이 깨어나셨다니... 그게 사실이야? 블레코마가 사라질 때 아버지께 걸렸던 저주가 풀렸나 봐. 정말 잘됐다, 키라앤! 고맙다. 세라는 호할머니와 할머니의 동생, 마녀할머니의 도움으로 저주를 풀었다. 블랙홀 지구는 테라볼의 도움으로 자연의 힘이 돌아오고 있다. OMS 조직이 해체된 후, 비는 돌아온단 말 없이 어디론가 머나먼 여행을 떠났고, 이 줄이는 평범한 소녀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리고 마보리단은... 첨단 도둑방지 시스템 전문회사 마보리사의 CEO 홍비! 공동 CEO 백산입니다! 자기들 전공을 살려 도둑을 막는 회사를 만들었다. 아칸, 이 다리에서 너랑 맹세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참 많은 일이 일어났어. 많은 일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지. 맞아. 그래도 항상 너와 함께해서 즐거웠어. 오히려 내가 더 고마웠다. 차용. 나도 너희랑 함께해서 기뻤어. 어머니께서 너 찾아오라고 하셔서. 지구를 지킨 기념으로 만두 파티 한다고 다들 기다리셔. 만두 파티라고? 좋았어. 아칸, 가자! 영웅아, 같이 가! 영웅아, 같이 가! 영웅아!